자 접선의 방정식인데 이게 도함수 활용 들어왔죠 접선의 방정식인데 이 접선의 방정식은 지금 여기 나오잖아 수2 그러니까 이 수2 내용이 안 돼 있으면 이거 못 풀어 알겠어요 그리고 내가 수2 내용을 지금 설명하지 않을 거야 알겠어 자 일단 봅니다 fx 가 x 가 a 에 의해서 미분 가능할 때 y 는 fx 위의 점 a, f 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는 원래는 이거죠 미분한 다음에 a 집어넣은 미분계수 값 맞죠 그리고 직선의 방정식 만들 때 쓰는 정점 이용하는 거죠 x-a y-fa 맞죠 직선 만드는 형태죠 이거 결론적 우리는 뭐가 중요한 거야 얘가 중요한 거잖아 지금 근데 이 놈의 미분을 우리 수2에서는 다항함수 갖고 미분 했으니까 3차 2차 뭐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고 이제는 지수함수도 나오고 로그함수도 나오고 삼각함수도 나온다 라는 거지 되겠어요 형태는 별로 어려운 건 없어요 앞에 내용하고 똑같은 거고 그리고 여기 나오는 이 접선의 방식 파트에 대한 내용 수2 내용 모르면 수2 그 그 세미온 링크 위에다가 올려 놓을 테니까 그냥 클릭하면 돼요 다시 보면 돼 내가 저번 거 한번 봤나 영상 조금 타이밍 안 맞았지 일단은 이게 내가 지금 잘 편집을 못하기 때문에 일단 봅니다 뭐 우리는 그 강의가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수2 자체 내용이 안되면 이걸 힘들어요 그래서 내가 얘기하는 겁니다 보자 그 다음에 접선의 방식 구하는 방법 첫 번째 접점이 나온다 근데 이게 제일 중요한 거죠 이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서 접선의 방식 구할 때는 무조건 접점부터 만들어 놓고 시작해야 돼 접점이 나오면 땡큐 접점이 안 나오면 내가 조금 번거롭더라도 만들어 놓고 시작해 미지수로 접점이 나오면 미분한 다음에 집어넣으면 기울기 나오고 정점 가지고 식 만들면 돼요 완전 쉬운 겁니다 이 정도는 자 만약에 기울기가 줬어 기울기가 좋으면 문제에서 어차피 접선의 방정식에서 기울기가 x가 a 라면 x가 a 에서 미분 개수잖아 맞지 그게 m 이다라고 놓고 푸는 거죠 기울어져 있는 정도를 알려줬기 때문에 f'a 가 m 이다 그러면 a 값 주죠 당연히 이거 뭐야 모르는 값이야 이거 미지수야 문제에서 안 준다고 구해 놓고 시작해야 되는 겁니다 맞죠 그래 놓고 a 값 구하고 여기서 a 값을 구하고 이거 이용해서 다시 식 적는 거죠 내용은 다 똑같아요 앞에서 했던 거 그리고 곡선 밖의 것도 마찬가지야 곡선 밖에서 여기서 이렇게 접선을 껐다 접선을 껐다 맞지 자 이렇게 접선을 껐으면 이 접점을 뭐 해야 돼 잡아놓고 풀어야 돼 지금 문제에서 이 점을 준 거잖아 맞지 똑같이 t, ft 이렇게 놓고 들어가는 거죠 여기서는 a, fi로 놨지만 됐나요 세 번째 게 제일 까다롭다 까다롭기 보다는 조금 뭐하다 귀찮다 이거죠 연립방식처럼 막 식 정리해서 풀어야 되니까 그 다음 이제 새로 배우는 내용 가지고 이용하는 거네 자 뭐냐 하면 매개변수로 나타내는 거는 마찬가지 어차피 내가 dy dx를 나타낼 수 있잖아 맞지 dy dx를 구한다 이거야 앞에서 했던 매개변수죠 여기에서 접점 그 x의 값을 집어넣는 거죠 맞지 그러면 이게 뭐가 돼 기울기가 되겠죠 집어넣은 값이 나머지는 형태가 똑같아요 이해됩니까 정리되겠어요 그리고 x 마이너스 뭐 돼야 돼 fa겠죠 x에 집어넣은 값 y 마이너스 ga겠죠 됐나요 별로 어렵진 않다 이것도 그 다음에 곡선의 형태인데 이거 똑같죠 기본적으로 지금 이게 음함수 형태로 나온 거거든 어떤 함수는 0으로 나왔으니까 얘도 마찬가지 dy dx 구할 수 있어 x는 x끼리 따로 미분 y는 y끼리 따로 미분 그리고 나와있는 거 dy dx 만들어주면 되죠 맞지 그렇게 만들면 내가 얘기했지만 이 식이 항상 x에 대한 형태라고만 나오진 않습니다 분모에 y가 있을 수도 있고 분자에 y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접점을 집어넣을 때 제대로 집어넣어야 되죠 우리가 배웠던 수투에서는 x 하나만 딱 집어넣었잖아 맞지 근데 미적에서는 x하고 y값 둘 다 집어넣는 경우도 생긴다 이 말이야 당연히 문제 보면서 보면 됩니다 별 어려운 내용은 없어요 문제 바로 볼게요 자 접선의 방식 구하래 1,1에서의 접선의 방식이니까 접점이 좋죠 그럼 기울기만 구하면 되죠 맞지 기울기 구합시다 얘 미분한 값에 x에 1 집어넣으면 기울기 나옵니다 y' 자 미분합니다 이거 미분하면 얼마 나와요 x 플러스 1에 제곱 자 얘 미분에 그대로야 얘 미분하면 2x에 그대로 맞나 빼기 얘 미분 얘 그대로지 그러니까 얘 미분하면 1이니까 생략하고 얘 그대로 얼마 x 제곱 플러스 1 자 일단은 내가 알고자 하는 건 뭐 식 정리해도 상관은 없는데 어차피 내가 접선의 방식 구한다고 하면 여기 1 집어넣어도 돼요 괜히 인수분해한다고 허짓거려하다가 틀리는 경우도 생기니까 여기 1 집어넣으면 되죠 그러니까 f'1은 얼마 되야 돼요 분모 얼마인데요 이거 4 여기 1 집어넣으면 2,1,2 4 여기 1 집어넣으면 계산하니까 얼마 나와야 돼요 2분의 1 2분의 1 그러면 식 끝났다고요 기울기는 2분의 1이야 정점이 1,1이니까 어떻게 해야 돼 x-1에 더하기 1 맞죠 이게 식이다 이거 풀면 되는데 이거는 선생님이 안할게요 이거 정도는 2번 봅니다 2번 똑같이 y' 구하자 f'x를 할까요 f'x는 자 이건 미분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나와요 2x-1승이죠 맞지 그럼 이제 기울기 구하면 되네 뭐하자 20은 없으면 되나 20은 없으면 얼마되요 e 나오나 기울기가 e라고요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얘도 상수니깐요 그러면 직선은 어떻게 돼요 y는 e에 x-2 더하기 e 맞죠 2 e 됐나 구분할 수 있죠 세 번째 거 봅니다 자 세 번째 거는요 y'은 얼마되요 미분하면 2 sin x가 자 다시 sin x를 제곱한 거야 그러니까 밖에 있는 거 덩어리 2 맞지 sin x 다시 속미분하면 얼마되요 cos x 그리고 얘 다시 속미분이죠 얼마 1 됐나요 자 이게 미분한 값이야 근데 4분의 파이 지분을 해요 그러면 f' 4분의 파이는요 내가 그냥 이걸 다시 전부 다 f로 정리한 거야 4분의 파이 지분하면 얼마되요 이거 2분의 루트 2가 이거는 2분의 루트 2죠 곱하면 2분의 1이죠 그러면 1 나오죠 이거 앞이 2 때문에 끝났네요 y는 1에 x-4분의 파이 더하기 2분의 1 이건 뭐 정리 못하니까 그냥 x-4분의 파이 더하기 2분의 1로 놔두시면 돼요 됐니 할만하죠 별거 없죠 앞에서 배운 내용하고 똑같으니까 단 수 2를 모르면 어렵다 지금 다 수 2 내용으로 풀고 있거든 우리가 배운 건 딱 보면 하나밖에 없죠 실제로 뭐 어떤 함수에 도함수를 구하는 거를 지금 배운 거잖아 실제로 자 2번 뭐입니다 자 y는 e의 2x제곱에 접하고 기울기가 2로 나왔죠 함수 나왔고 기울기 나왔어요 그러면 지금 얘가 내가 잘 모르겠지만 어떠한 이런 함수라고 칩시다 됐죠 됐나 근데 여기에서 이렇게 되는데 기울기가 2래요 이거죠 그럼 일단 이 접점 알아야 돼 몰라야 돼 알아야죠 그래서 얘를 t, 뭐라 한다 ft라고 한다고요 됐니 그러면 식 만들 수 있어 없어 만들 수 있죠 일단 기울기부터 가합시다 f'x는 제 미분한 겁니다 제 미분하면 e의 2x선 그대로 나오고 얘의 미분한 거 떨어집니다 얼마 2 됐니 됐어요 그러면 기울기는 어떻게 돼요 기울기는요 e의 2t제곱이죠 t에서의 기울기니까 근데 이 기울기가 문제에서 얼마로 나왔다 또 2로 나왔대 됐나요 그러면 얘가 얼마 돼야 돼 1 1 돼야 되죠 그러면 e의 2t제곱이 1 되려고 그러면 지수 2t가 얼마 돼야 돼 0 돼야 되고 그럼 t가 얼마란 말이야 0이죠 맞나요 그러면 이 점은 지금 뭐다 0, 0, 1이다 됐나요 식 정리합시다 기울기가 1라고 나왔기 때문에 식은요 y는 기울기 2에 정점 x-0 더하기 1 됐나요 넘어갈게요 2번 뭡니다 2번 어차피 ln x- 이라는 놈이 있어요 뭐 이런 그래프가 이렇게 있다 치자 맞죠 얘하고 평행하다는 말은 기울기가 얘랑 같다는 말이죠 자 얘하고 기울기 같대 기울기가 얼만데요 이거 1 1 그러면 대충 뭐 이런 식으로 지나간 놈이 있다 그럼 이 점 또 접점 잡아야 되죠 얘 기울기는 1이고 그러니까 얘는 t, 또 ft 열어놓을게요 일단 됐니 자 기울기 구합시다 기울기는 f'x인데 미분하면 얼마 나와요 ln x-1 미분합시다 x-1 분의 1이죠 ln 미분할 수 있어야 돼요 자 여기에 뭐 집어넣어라 t 집어넣어라 이 말이잖아 따라와서 우리가 구하는 기울기는요 f't고 f't는 t-1 분의 1이고 이 놈이 뭐다 1이다 됐나요 이걸로 알 수 있네요 t값 얼마구나 2구나 따라와서 정점 지금 정점 접점이라 합시다 지금에서는 접점은 어떻게 돼야 돼요 2, 맞나? 여기 2집어넣으면 얼마대요 0 ln 1이 얼만데요 로그는 진수가 1이면 0이죠 됐나? 끝났네요 기울기 나왔죠 1 y는 1에 x-2 더하기 0 그러니까 x-2가 되겠죠 됐나요? 할만하죠 이거 보다가 뭐 수2 내용 보면 귀도 안 차죠 자 봅니다 세 번째 이미 여기서부터 문과하고 이과하고 애들 차이가 나기 시작해 아까 우리 전 수업에 문과 애들 보고 뭐죠 저건 다 영어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잖아 식 자체가 막 s-e-c 뭐 이렇게 나오니까 자 봅니다 원점을 지나고 곡선에 접하는 직선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봐봐 얘도 그럼 예로 들어서 이렇게 됐는데 얘가 접선이 있겠죠 어디에 맞지? 근데 접선이 이렇게 접선이 있다 칩시다 접선이 있는데 얘가 하필이면 뭐다 지금 0,0이다 뭐 이런 내용이죠 지금 어차피 접점 나왔어 안 나왔어 안 나왔어 안 나왔으면 무조건 뭐하라 만들어라 됐나 됐어요 식 만듭니다 기울기부터 갑시다 선생님 기울기는요 f' t라고 부르죠 우리 맞죠 그냥 바로 미분한 다음에 t 집어넣읍시다 제 미분하면 얼마 나오니 o e에 ox생골이죠 맞죠 자 이렇게 나오나 네 왜 제곱 e에 아니 ox 말고 제곱 us sng은 일본어 몰라요 아니 알죠 샘도 아는데 승을 쓰면 안 된다는 것도 샘은 알고 요즘 교육 과정에서 몇 제곱 몇 제곱 아는데 누구는 승 안 쓰나 네 거짓말하고 있네 이게 샘 배울 때 이렇게 되다 보니까 승이란 말을 샘은 고치려고 하는데 잘 안 돼 일단은 봅시다 우리 뭐 그 정도로 그런 게 상관없잖아 지금 우리 고등학교 2학년 입장에서 봤지 내가 만약에 중학교 2학년 이제 지수라는 걸 처음 배운다 하면 내가 몇 제곱이라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중학교 2학년 수업하는 영상에 보면요 그런 게 있어요 몇 제곱이라 해놓고 승이라 내가 해버리거든 모르고 그래서 애들이 물어 그러면 승도 같은 말이다 하고 넘어가요 근데 원래는 쓰면 안 되는 거 맞아 자 일단 봅니다 그럼 기울기 나왔죠 됐죠 기울기 나왔죠 자 직선 만듭시다 직선 얘를 정점으로 잡아도 되고 얘를 정점으로 잡아도 돼요 알겠니 얘를 정점으로 잡는 게 내가 식 처음 적기에 편하잖아 그래서 정점으로 잡습니다 y는 기울기는 얼마 돼요 지금 책에는 아마 이걸 정점으로 잡아놓고 얘를 대입할 거거든요 나는 이걸 정점으로 잡고 얘를 대입하겠다고 됐죠 자 이거하고 x 마이너스 0이지 더하기 0이지 그러니까 그냥 여기에 x만 붙이면 되죠 맞나요 자 이제 얘가 뭘 지난다 얘를 지나고 있죠 맞지 이거 여기 대입하면 성립하죠 자 대입합니다 t 집어넣으면 얼마 돼요 e에 5t제곱이가 맞나 그 다음에 5 e에 5t제곱의 t입니까 맞나 자 이거 양수야 아니야 이거 양하고 묶어내봤자 형태는 얘는 0이 안된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같아질라 하자 이렇게 정리하면 이렇게 정리하면 e에 5t제곱으로 묶어내면 5t 마이너스 1 돼버리지 그럼 t는 얼마 되어버려요 5분 1 된다고 그러니까 이 접점의 좌표는 다시 나와버렸네요 얼마 5분의 1 콤마 야 5분의 1 집어넣으면 얼마 돼요 e 나옵니까 그럼 얘가 지금 접점이지 기울기 아나 기울기 얼만데요 5에 5분의 1 집어넣으면 되잖아 t에 맞지 5분의 1 집어넣으면 이게 5 e로 됩니까 끝났네 직선식 y는 기울기에 x 마이너스 5분의 1이가 아니요 내가 0콤마 0으로 만든 거야 이거 그러니까 너희 지금 책에서 다시 책에서는 지금 얘를 시작으로 식을 만들었고 0콤마 0을 대입하고 있고 나는 0콤마 0으로 식을 만들어서 얘를 대입하고 있는 거야 알겠어 이게 빨라 식적기에 알겠니 그래서 내가 해준 겁니다 이렇게 나오나 아니요 근데 틀렸나 쉬워요 오늘 왜요 쌤이 저렇게 잡았잖아요 아 미안합니다 미안합니다 아 그 얘기였어 미안합니다 여기 여기 그대로 집어넣으면 되죠 그럼 x가 이거 네 이럴됩니까 됐나 근데 금방 내가 모르고 이렇게 적었는데 여기 5분의 1하고 뒤에 또 이 적으면 똑같은 값 나옵니다 그 다음 4번이가 보자 4번은 뭐 똑같죠 a콤마 0에서 곡선에 서로 다른 두 개의 접선을 그을 수 있을 때 a값의 범위를 구하여라 자 똑같이 해봅시다 얘는요 얘는 뭐 그래프가 대충 뭐 이런 식으로 나온다 치자 됐어요 어차피 지수함수인 거 알고 분자가 음수니까 지금 자 그러면 접점이 여기 있겠다 맞지 뭐 이렇게 그웠어 자 이렇게 그웠는데 그냥 얘로 여기에 a콤마 0이 있다 이거죠 어 두 개 나온대 치워 자 이래 있어 그러면 어 여기에 있어 그러면 여기에서 이게 a콤마 0인데 대충 이렇게 그려졌다 그럼 여기 접점 하나 생기죠 또 여기도 이렇게 꺼졌다 어차피 우리 그래프 그려서 정리할 건 아니니까 여기 접점이 두 개 생긴다 이 말이야 어차피 접점 하나를 내가 물어놓고 t콤마 f 티로 놓고 식적으면 끝나는 겁니다 그러면 기울기 구합시다 기울기는 어떻게 돼요 기울기는 f' t입니까 네 미분한 다음에 t 집어넣으면 되죠 제 미분합시다 일단 얘부터 미분하면 y'은 얼마돼요 마이너스 2 어 일단 얘는 그대로 한번 나오지 그리고 얘 미분한 거 내려오면 얼마돼 마이너스 2x가 네 맞지 그러면 기울기는 마이너스 2t e의 마이너스 t 제곱 이래야 됩니까 네 됐나 자 그럼 식 만들자 식 어떻게 만들어요 y 이걸로 할까 네 y는 기울기 마이너스 2t의 e의 마이너스 t 제곱의 x 마이너스 a 이래 나오나 맞죠 여기에 x자리에 뭐 집어넣고 t 집어넣고 y자리에 뭐 집어넣으면 e의 마이너스 t 제곱을 집어넣으면 된다는 거지 맞지 대입합니다 이거 여기 대입한다고요 대입하면 e의 마이너스 t 제곱은 마이너스 2t의 e의 마이너스 t 제곱의 t 마이너스 a 됩니까 네 됐나요 어차피에는 날라갈 거고요 맞나 됐어요 약분해도 상관없다 맞지 그러면 얘는 1은 아이씨 갑자기 암산한데 1은 마이너스 2t 제곱 플러스 어 2a t가 그러면 2t 제곱 마이너스 2a t 플러스 1은 0입니까 얘가 나오나 됐어요 근데 얘가 지금 몇 개 나와야 돼 두 개가 나와야 돼 t값이 맞지 두 개 나오면 판배식 써야 되나 판배식 씁시다 어떻게 나와요 a 제곱 마이너스 2가 0보다 커야 돼 두 개니까 맞죠 a 제곱 마이너스 2가 0보다 크려면 따라서 a는 마이너스 루트 2보다는 작거나 a는 루트 2보다 커야 된다 맞죠 네 이게 답인가 뭐야 됐어요 네 그 다음 자 공통인 접선 이것도 우리 수투 내용이 있었죠 공통인 접선 나오면 뭐 해야 돼 일단 접점이요 둘 다에 있죠 그러니까 이거야 하나는 얘로 하나는 이렇게 돼 있고 하나는 이렇게 돼 있고 그럼 여기가 접점이잖아 그럼 얘가 내가 t 콤마 ft로 나와도 되지만 얘는 t 콤마 gt로 나와도 된다고 맞나 얘를 f라고 얘를 g라고 한다면 만약에 어차피 이 점은 둘 다 성립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첫 번째 식이죠 두 번째 식은 뭐야 이 그래프에서 이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나 이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나 뭐하다 같다 그게 두 번째 거죠 f 프라임 t랑 g 프라임 t가 같다 맞나요 그래서 접선의 기울기 f 프라임 t랑 g 프라임 t는 같다 이거죠 됐나요 자 이제 문제로 가봅시다 일단 접점을 t 콤마 ft로 넣으면 첫 번째 접점 가지고 이용합시다 첫 번째 집어넣으면 얼마대요 2ln t입니까 y 값이 맞죠 오른쪽 시계는요 t 집어넣으면 kt제곱이가 됐죠 뭐 이런 게 하나 있다 양면에 t로 나누면 돼 안 돼 t로 나누면 돼 안 돼 안 돼요 왜 안 돼 0 아니죠 0 아니죠 ln이니까 맞죠 이 개념은 있어야 되겠지만 이거 지금 t 자체가 진수기 때문에 함대로 나누면 망하는 겁니다 자 일단은 2번 뭐 쓰면 된다 미분하면 되나 제 미분한 거 얼마인데 여기 적어놓고 하자 x분의 2가 얘는요 꼴만 안 한답나 이렇게 주면 미분하기 참 좋잖아 2k x죠 자 집어넣읍시다 미분계수라 부르자 자 뭔데요 t분의 2랑 2kt가 됐죠 자 뭐 할까 이거 이거 2 날라가나 그러면 k는 t제곱뿐 1이가 이것씩 정리하면 양변에 t로 나눴어요 그럼 이거 집어넣을 수 있나 없나 어차피 연립이니까 집어넣었어요 집어넣으면 2ln t는 1 되죠 됐니 그러면 얘가 ln t가 얼마 돼야 돼 2분의 1 그럼 t는요 2의 2분의 1제곱이죠 맞나요 2의 2분의 1제곱 뭐고 하래요 k k 갖고 하래요 그럼 여기 집어넣으면 되네 그럼 얘는 2의 2분의 1제곱의 제곱분의 1이가 2분의 1입니까 이런 식으로 되네요 별거 없죠 생각보다 진짜 도함수 활용 들어왔는 것 치고 별거 없어요 맞죠 이게 앞에 있는 내용이 돼 있으면 별거 없다고 생각할 거고 수2가 안 돼 있는데 2가 선택했다 그래 미적분 지금 보고 있다 하면 좀 갑갑하죠 앞에 것도 다시 봐야 되니까 매개변인성 t로 나타낸 x는 t제곱 마이너스 2t y는 3t 플러스 2에서 t가 마이너스 1에 대응하는 점에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래 일단은 우리는 뭘로 가야 된다 dy dx 나가야 되지 맞나 거기에 뭐 집어넣어야 되거든 t에 마이너스 1 집어넣은 값의 x값 맞죠 이거 나와야 되거든 일단 얘부터 구합시다 얘는 원래 어떻게 구했지 아까 dy dt dx dt 이렇게 적히나 맞죠 자 dy dt부터 구해봅시다 dy dt는요 얘 미분한 거죠 얘 미분한 거죠 얼마 나오네 이거 3 나오나 됐어요 dx dt는요 2t 마이너스 2 2t 마이너스 2가 이거 집어넣으면 2t 마이너스 2분의 3 이렇게 되나 그럼 이게 지금 뭐야 미분계수야 언제 t가 아니 그러니까 여기선 t일 때 그럼 t가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되지 t에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기울기는 이게 지금 무슨 말인지 알죠 x는 t의 값에 따라서 좌표가 이렇게 이렇게 적히고 있고 y는 t의 값에 따라서 y는 위아래가 이렇게 적히고 있는 거를 조합으로 맞춰서 점 뚝뚝 날아가고 있다고 맞죠 자 그래서 기울기는 t가 일단 마이너스 1이라 했으니까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얼마 돼요 마이너스 4분의 3 마이너스 4분의 3이가 맞죠 그리고 좌표가 좌표 그럼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얼마돼요 1 더하기 2가 3 상콤마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여기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 그럼 끝난 거죠 이제 y는 마이너스 4분의 3에 x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지요 됐나요 그 다음 답 맞죠 이거 쌤 지금 혹시 혹시나 자 7번 여기 이 파트 마지막 문제인가요 혹시 자 접선의 방정식 또 구하는 건 노원의 음함수네요 맞죠 어차피 나는 뭘 구해야 되고 기울기를 구해야 되고 기울기 구하려면 dy dx만 알면 되고 맞죠 그래서 x에 대해서 미분 쫙 날립니다 x에 대해서 미분하면 얼마돼요 2x 플러스 2y의 dx가 맞나 y에 대해서 미분 쫙 하면 2x 마이너스 3y 제곱의 dy입니까 는 0 되죠 전부 다 됐나요 정리했다 이제 넘어갑시다 dy dx 하면 음 안되겠지 2x 마이너스 3y 제곱은 마이너스의 2x 플러스 2y의 dx 그러면 dy dx는 뭐 돼요 2x 마이너스 3y 제곱 분의 마이너스의 2x 플러스 2y입니까 됐나요 그럼 기울기 구하려고 하면 좌표만 집어넣으면 되지 아까 계속 내가 설명하면서 얘기했던 거야 x 뿐만 아니고 y도 집어넣을 수도 있다 했다 맞지 그게 이거네요 자 0,1이네요 0,1 집어넣으면 아 쌤 이걸로 알 수 있는 기울기는 어떻게 나와요 0,1 집어넣었다 그러면 0 빼기 3이가 마이너스의 0 더하기 2가 그럼 계산하면 3분의 2입니까 이거 기울기 3분의 2나갖고 접점 나왔네요 맞죠 위의 점이니까 이게 접점이잖아 그럼 답 어떻게 돼요 y는 3분의 2에 x 마이너스 0 더하기 1 이렇게 되겠죠 됐나요 별 거 없죠 틀리면 안 됩니다 이거 연습해야 돼요 근데